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애기를 찾는 거야? 먹을 거 찾는 거야? 자리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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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사진참해 자리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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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올리도록 해야 돼 광복이 열 녀석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얼마냐에 일자정 하나만 있으면 도나가? 그냥 언제 계속 나와? 너무 큰 내가 주문이 가더라 응 꺄어. 또 왔어. 비슷하니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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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좀 더 찢어야돼 벽 찢어야돼 벽 찢어야돼 뭐라 그러는데 벽 찢어야돼 왜 말을 안해? 말해 입만 뻥긋뻥긋됐어 소리 안내네 야 벙어리야? 응? 난 아니야 아휴 계속 떴어 confidently fees 눈꽘 없었어 그래서 이 방식을 기간에 시집하고 있는데... 컴퓨터에 벗겨서는 다른바 analysis 봄이 시작된 동생이 다 outra, 다 otra! 어?! 아니. 어떻게, 그 집. 어?! 아니! 조금 아까도 왔는데 금방 찾아? 응. 아니. 아까 밖에 있을때에도 요리잖아. 우사이 한쪽만 이렇게 떠져? 아휴, 이렇게 해야지. 왜 이렇게 이렇게 서서히 안에서 어떻게 하다가 번쩍 떠져? 이렇게 안하고? 이렇게 해야지. 차차차차차. 아 근데 얘네 어떻게 생각했거든요? 어디 봐? 없네? 잠시만 아니겠지 아니 교재 요렇게 뜨면서 정상 커지거든 이렇게 단번에 커져? 응 내가 지켜줬었어 왜 그러다가 커지는 거지 얘네도 커지거든 그러다가 커지거든 근데 이건 아주 금발이 커졌네 너무 커 그런가 봐 얘네 누나이 치게 얘네도 더 죽어 내가 지금 치겠다 나 놀랬잖아 어디로 들어갔는지 달라고 들어간대 얼마나 먹어도 되잖아 뺑뺑해 얘도 멘부 대비 같아 멘부 대비 같아 멘부 대비 같아 여기 앉아있어 얘네 해봐 자 이제 먹을 거 없어 얘 달라고 그랬는 거 같아 이제 얘 달라고 그랬는 거 같아 없어 이제 새끼들이 지금 안 나오겠지 오늘은 눈이 나고 좀 더 눌러나야겠어 자 이제 새끼들이 지금 안 나오겠지 오늘은 대화하러 가는 것이야 이 집에서 이리 와 어둠다 여기 금방 고기 있어 여기가다가 이거 홀장도 안아오면 응 새가 물어가는거야 안돼 누가 이거 잠이 이쪽으로 와 얘네도 아 얘 눈 뜨니깐 밝은대로 가는데 이렇게 남긴 Donc Enro 엉덩이 앞에 맞고 뚜껑을 열어놔야 돼 얘가 뚜껑으로 왔다 갔다 오게 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